자 통신사 상관없이 참여만 하면 선물을 증정한다고 합니다. U플러스 크리스마스 선물 U플러스 매장 방문만 하면은 편의점 GS25C 5천원권 자 매장 방문해서 GS25C 5천원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. 3만명 선착순 다른거 뭐 이런거는 솔직히 된다고 된다는 생각은 안하시겠죠? 자 이벤트 참여하시겠습니까? 확인 누르고 이렇게 뜨면은 U플러스 인증하시고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. 뭐 이런식으로 해갖고 나만의 고유 URL 이렇게 해갖고 추천하면 돼요. 대충 해갖고 매장가서 5천원 받으면 됩니다. 이거 5천원 다음은